안녕하세요. 복지TV 회장 최규혁입니다. 연중 캠페인 2024년도 편한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게 우리 캐치프레이입니다.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장인들이나 노약자, 다문화 모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저 빌딩만 증진법이 있어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마는 비행기나 또 항만이나 열차나 버스나 그런 것도 편한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법을 좀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옆으로 나가서 우리 복지TV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서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게 오늘 캠페인의 주요 목적입니다.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서 함께 같이 참여합시다. 감사합니다.